안녕하세요 한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공원에 왔는데요 공원에 지금 풀이 저렇게 있잖아요 저기서 한번 제가 얼마년에 저기서 여치를 잡았거든요 그 돼지여치 근데 저기는 많은 또다른 색색이나 뭐 이런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복추멍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일단 메뚜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가 막 뛰고 있습니다 소리가 충 충 충 충 충 난고 한마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한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등검은 메뚜기인 것 같고 이제 봐야지 오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구요 저기도 있습니다 아 누구부터 잡을까요? 얘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날라가 버렸다 이제 잡을게요 어이구 아 이걸 손으로 잡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정글이야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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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험이 빠바바바빠 우와 저기 개미가 개미가 어디있지 개미 있잖아요 개미가 지금 막 꽃을 먹고 있는건가 하는데 오 바뀐다 바뀝니다 저기로 지금 뭔가 찍었거든요 보이시나요 한마리 있어요 한마리 있어요 한마리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머 어디갔지 저 여기 없는데 없습니다 없어졌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와 나비 우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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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냐 나비 어디가 곤충이 안나오네요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비가 되게 많아요 어디 있을까요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이렇게 딱 있는거지? 아까 얘가 취소해 놨건데 좀만 다른데로 찾아 봅시다 야 이렇게 넓은 평원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마른 풀이 되게 많아요 저기있다 잡았습니다 송장 메뚜기 송장 메뚜기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있거든요 없어졌네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잡았다 송장 메뚜기 다시 잡았습니다 와 오랜만에 하인드토이 찍거든요 제가 곤충을 많이 잡아서 하인드토이 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카메라 꺼졌어 고생하게 하인드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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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지금 옅여가지고 너는 가라! 안녕 잘가 있죠? 저기 날라가는 곳이시죠? 보이시죠 저기 여기 보이시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와 멋지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기서 근데 언제 뱀을 봤거든요 저기 조심해야돼 여기 있을까 여기 있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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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데 어 소리 나죠 무슨 소리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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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어 너무 흔데요 저거 저기 여기 가볼게요 그거 떼어 뭐 census 썼어요 소리가 나는데 틀틀틀틀틀 하는 석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그 백장이석입니다 색색이인가 뭐야 저거 뭐야 보이세요? 갑자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런데도 약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벌레 보이시나요 자벌레가 저기 있습니다 우와 자벌레 엄청나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저기 저 여기서 또 뭘 많이 가려냈는데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여취를 여기서 잡은 뒤로 아무것도 안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풀에서는 조금은? 말라봐야는데요 뭐가 근데 좀 없는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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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5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과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 안 차가워가지고 모르는데 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간 벌레가 보이시죠? 빨간색 날개를 달고 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오우 메뚜기 메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메뚜기는 앉아 봐도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소리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배짱이거든요. 나무중 배짱이. 완전 더러워. 우와 완전 더러워. 소리가 나는데. 여기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지? 내려버려있다. 자. 오케이. 소리. 소리 보이시나요? 소리 나시나요? 소리 듣고 계시나요? 소리 듣고 계시나요? 사슴벌레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슴벌레가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사슴벌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와 개미총국이야. 사슴벌레가 안 보이네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사슴벌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사슴벌레 저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저거 어떻게 잡지 따라갈 것 같은데 저거 잡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안된다 포기 자슴벌레 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왜 이렇게 나와? 아, 왜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와? 아, 왜 이렇게 나와? 아, 이번 달 권총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날에 잡으면 잘 안 나오는 건가 싶는데 오늘이 생각보다 조금 춥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싶는데 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하인류토이 여기서 끝날게요. 오늘은 포기. 곤충을 잡아라 1탄이고요. 2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